안녕하세요. 초직모세입니다. 갑자기 저장관이 끊겨가지고 이제 15분 정도밖에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해주고 다시 찍읍시다. 지금 사마귀를 두 마리나 잡은 상태거든요. 근데 통이 없어가지고 지금 물병에다가 임시 저장으로 해줬어요. 했는데 얘네들이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곤충 채집통을 더 찾아야 되는데. 운효 박사님! 운효 박사님 잘 되고 계신가요? 어? 사망을 찾고 있어요. 사망을 찾고 있어요. 아 사망을 찾고 있답니다. 액션 카메라 투입. 역시 없군요. 야 이거 근데 화질이 진짜... 야 봐봐 봐봐. 구멍으로 여기 구멍으로 봐서 이거... 아 핸드폰 좀 봐봐. 아 핸드폰 좀 봐봐. 아 핸드폰 좀 봐봐. 아 모기가 아 핸드폰 좀 봐봐. 사망이를 두 마리나 잡았어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왜! 거기 가봐 야 얘네 두 마리 사막이 야 얘 암수요 암수 구별 좀 해봐 맞아 사막이 암수 구별은 더 해봐 맞아 그 남자는 여섯 칸인가 아 그리고 남자가 여덟 칸이고 여자가 여섯 칸이지 그것 좀 구분해줘 너 잘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된다 실잠자리 먹이잖아 그러니까 놔줘야지 야 실잠자리 잡는 법 좀 알려주라 아 비 온다 아 비 온다 갑작스레 해서 비 오네요 이번 주에는 비 다 오지 덕분에 시원해졌어 응 아니야 응 안 응 못 나오지 못 나와 아 나왔네 한 마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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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들어? 어 긴 거 왔어 아기 사막이 사막이 아 비 온다 아 야 비 오면 날아갈 거 아니야 한 명 한 명 여기다 치고 놔 야 한 명 치고 놔 야 야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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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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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가져가야지 아 따가 뚜껑 가져가 야 언니가 저기 실망해 야 빨리 가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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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사마귀 왕사마귀래 어 그럼 너가 키우면 되겠네 내가 키울거야 한 마리씩 다 넣을거야 야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나 암수 둘 다 하고 싶은 말이야 어떻게 잡아? 이거는 한 쌍이야 한 쌍 그럼 내가 가시면 되겠네 암코스커 있어? 당연히 있지 아 안돼 나 지금 암수 구매를 했는데요 얘네들이 한 쌍이래요 야 얘네 빠져나갈건데 어떡해 왜 쩡이 가서 찾아보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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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저장소를 먼저 찾아봐야 한 명 나왔다 야 한 애 나왔어 한 애 나왔어 집어넣어 나의 예상에는 어 이거 왠지 우주병기 같다 아 그리고 성현아 아니 야 임시병기 어떻게 찾아 임시로 아니 사마귀 찾지 말고 임시로 임시로 나도 모르겠어 어 사마귀보기다 사마귀보기 날파리 잡았어 아 날 나방 잡았어 아 날라갔다 아니 그건 그렇고 임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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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지 아 뭘 찾아 어떻게 못 아 무슨게 없어 나도 임시 야 임시통으로 찾아야되는데 어 그럼 잠깐만 얘들아 여기에서 돈 있는 사람 600원 너 없어? 너 있어? 600원? 600원은 없을걸? 야 카드는 있어 아 카드로 600원 쓰자 야 야 야 빨리 빨리 구멍가니로 뛰어가자고 아니야 구멍가니 카드 안돼 아 맞아 안돼? 아 근데 뛰어가요 그거면 너무 붙어달라 눈민같이 그냥 가자 아니 거기 가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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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떡해 이거 안되겠다 그냥 어쩔 수 없어 어떡해 내가 기생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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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가학시티에 가서 가학중인에서 가서 한 번 여기 야 가학시티한테 물어보자 그래 야 그런 방법이 있었어 그러면 과학선생이랑 같이 같이 아 지금 섭중인거 같은데? 섭중이야? 섭중이야? 응 아 저기요 우리 저기요 우리 잠깐 동안 실례해도 돼요? 여기 우리가 왕사마귀 한 짱을 잡았는데 퇴집통을 못 구워해서 뭐..뭐야 이게? 왕사마귀 한 짱이요 어린이 왕사마귀 뭐 그러니까 집에 가져갈거야 아니면 어떡해 집에 가져갈거에요 네 체집통이 필요하다고? 네 네. 잠깐만. 네. 3분만 기다려. 맞지? 네. 대박, 대박. 지금 왕성하게 한 쌍을 잡았는데. 야, 얘네들 먹이. 아, 폭풍 소나기. 야, 운영 어딨어? 운영 어딨어? 운영 어딨어? 운영 어딨어? 운영 어딨어? 운영! 운영! 잠깐만요. 이거 동영상 잠깐 동안 일시 졸경할게요. 저기, 동영상. 아, 체리콘. 아, 체리콘. 아, 체리콘. 나 아직 안 찍고 있어. 아, 찍었구나. 체리콘에 넣습니다. 액션 카메라로 해보라. 어, 지금 물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얘들아, 근데 지금 물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물? 어, 물. 야, 그럼 물 넣어줘야지. 일단은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일단 나가서 찍을게. 일단 물 넣어. 일단 물 넣어. 물 넣어? 어, 물 넣어. 아니, 모기 뭐 하는 거야? 어. 나와봐. 나와봐. 왜 시빨이라 그랬냐? 아니? 여기 나와봐. 어. 여깄어. 이쪽에도 있어. 아니, 사막이래. 빨리. 아니, 모기. 모기를. 우와. 날아왔어. 빨리 와. 나 빨리 와. 나 빨리 와. 나 빨리 와. 잠깐만. 어허허허헝 아허허허헝 날라왔던가 날라왔던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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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왔던가 날라왔던가 모기가 날아가 버렸어 모기? 사막이 잡았다 위이잖아 온유가 잡아줬어 여기 한 마디 더 있네 이거 한 장이야 퍼플이야 퍼플 모기 모기 좀 잡아 모기 좀 잡아 모기 좀 잡아 실잠더리도 먹이지 실잠더리는 얘네들이 먹긴 너무 커 아직은 너무 커 대미는? 대장이나 내충이 잡아야 돼 대미도 지금 먹긴 너무 커 대미는? 대미도 아무 컷은 먹을 수 있을 거야 개미라고 근데 개미보다는 저쪽에다 빨래지 않을까? 아니 빨리 차 까먹어 먹이 거미들이 없어 거미들은 있는데 거미가 없어 거미들아 그런데 무조건 살아있는 모기여야 해 아 뭐야 야 나 오늘 계속 놀 수 있어 나 9시까지 놀 수 있어 나 학원 안 다녀? 어 나 요번 주에도 쉬잖아 그리고 나 학원 끊었어 나는 무조건 가야되는데 야 거기 있어 거기 있다고 형이랑 같이 떨어졌어 집다며 오니야 이거 사마귀 이제 여기 위에 안 다니지 어 사마귀는 윗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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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 거꾸로 매달렸어 사마귀가 탈퇴할 때도 거꾸로 매달리거든 그래가지고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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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교배 와 놀아 교배 Nie 이 굵 원 помог 와 Wilson Wie 저쪽 조회데이도 많아 조회데이 조회데이? 조회데이 조회데이 맞다고? 야 범위 잘 잡아놔 사랑해 알아요 야 근데 왜 얘네한테 물어봐 귀여워 신기한데? 야 근데 왜 내 핸드폰 내가 들고 있냐 야 네 아악 오 오 어 너 뭐하냐 이거 저한테 지야되 뭐하냐? 물 먹어가지고 빗물 먹어가지고 지야되는데 아 이거 아 야 거미는 항상 비올때만 엎드려 이럴 때 거미들이 끊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영상은? 영상 계속 찍어있어 아 여러분 근데 사마우기 있어 사마우기가 뭐 사마우기가 상담원에 불담되지 않아서 야야야야야 쭈쭈쭈쭈 쭈쭈 쭈쭈 정장에 있는데 쭈쭈 봐 겁나 많아 그러네 정장에 있는 쪽